섬빵님 오늘 1일 매니저 왔어요 매일 출속하는 석강님 오우 슬라이딩 요호우 야 이거 죽은거 아니다 죽었네 존나 쎄다 오니짱님 안녕하세요 야 이게 안되구나 아 실험말고 아 쩔어 아 쩔어 아 부자냥이 또 2천원 감사합니다 뚱뚱이 답이 돼 뚱뚱이야 뚱뚱이 뚱뚱이도 아니고 뚱뚱이 귀엽네 그니까 섬빵님 매니저 하실래요 안하실래요 뭐 그지 뭐 하기 싫다는 사람 주문 내마도 그렇으니까 하고싶다 하셔야죠 야 예 선빵님 이제 매니저 역할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매니저는 오그로 관리는 안해도 됩니다 그냥 누가 질문하는거에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항상 매니저는 오그로 관리는 안해도 됩니다 왜냐면 시청자들이 엠비 관장님이 얘가 뭐 처단해주세요 그건 내가 해도 되니까 그니까 누가 물어보면 친절히 답변해주고 어 지금 개인적으로는 나성수님이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어 그냥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주고 매니저가 할거는 그것뿐입니다 어 오그로 관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 일단은 우리 선빵이 수습기간 하시는거 딱 뽑아 내가 딱 뽑아 보족맨이다 여기 어 어 어 잘하니까 당연히 칭찬하는거죠 아 우리 어니짱님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 어 거기서 매니저 열심히 하시고 어 라이저 하이 와 카운터 은 어 워 어 어 요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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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빈테크님 안녕하세요 와 컷킹을 질러버린다 아씨 여기까지 거의 잘아오죠 여기까지 와 완전 소리 났다 아 이건 너무 많아 진짜 야 저 상에서 왜 저게 나오지 아씨 하이라이트 하나 추가 야 저거서 저게 나오냐 와 미치겠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시청자 100명이 되었네요 추천과 즐겨찾기 팔로우와 구독 바꿉니다 자 자본하게 자본하게 아 아 아 아 아 맞다 아프리카 38개 그거 설정해야돼 맨날 까먹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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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뭐 이렇게 행이동을 하냐 아 아 에이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로이오님 안녕하세요 아 평생 컨텐츠 아닙니다 밥 의자다 금방 갑니다 밥 짬밥이 있는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금요 지금 몇 대 몇이지 모르겠네 2대2인가 2대1인가 아 2대1 2대1 내가 못뛰어요 바보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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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뭐 아무것도 안맞냐 어 뭐 아무것도 안맞냐 야 뭐 아무것도 안맞냐 야 뭐 아무것도 안맞냐 아 야 야 아 야 이렇게 아 아 이거 ... ... ... ... 야올 공격 겨우 ㅇㅇㅇ 역시 스피드, 엔, 엔, 엔 어 우리 야는 철거님 어서오세요 야는 철거님 야 야는 철거님한테 뭐 받았다는 얘기 함부로 못하겠네 우리들만의 비밀이다 어우 침술 잘하시는데요 아 이거야 호떡 호떡 음 모르게 하는걸로 나도 이제 다음날부터 뭐 어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된다 언제 그녀가 들을지 모른다 하하하아 케이오 라운드 3 파이트 하하아 아 아 아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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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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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웅 싸움이 아니다 아 아 아 다음 싸움 난 준비가 되었지 1라운드 빅크빅스 하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저 사람 우크라이나 저분이 저번에 나오고 했던 러시아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아 그거 봤어요 찹찹이 러시아사람 아니었어요 난 러시아사람인줄 알았는데 아이디는 러시아인데 러시아사람인줄 알았는데 러시아사람인줄 알았는데 나 그거 유튜브에 러시아사람이라고 적었는데 아아 개 망 야 썸머 오케이르 어허허 게이드 아.. 카운터는 안 돼 자본 자본 왕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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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건 막산 어 야 왜 안맞니? 아 내가 어이없네 어이없게 안들어가네 위험했다 위험했다이 어 승단 승단 위험했다 위험했다 와짜초 어 이거 안나가냐? 와짜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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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와아아아 뭐하노? 와아아아 잽을 레벨했네 모르고 아 그냥 못한다고 얘기해주세요 K.O. 라운드 3 1 1 2 2 2 1 2 어 저도 약간 약간 고지식 해야된다던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와 한명 해주면 다 해줘야된다는 그런 스타일 입니다 그래서 한명 풀매를 해주면 저 사람이 해준데 왜 나는 안해줘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예 시작을 안하는거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저 친구로 해주게 되면 다른 외국인 친구로 갈 때 왜 나는 안해줍니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개그만 풀며만 해야돼 아예 안한거죠 제가 그런거죠 저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죠 그냥 아예 안해주는거죠 그냥 아니 한판은 뭐 해줬는데 저번에 한판 해줬잖아 근데 호기가 계속되면 둘린줄 안하고 저번에 진짜 내가 힘들게 한판 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저번에 내가 약간적이 있는게 아니고 이런겁니다 어이 승단했네 저번에 내가 한판 해줬잖아 저는 풀맥 거의 안하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해줬단말야 근데 또 해달란단말야 여기서 또 해주면 나중에 또 해달란단 말야 그래서 계속 호기가 되면 둘린줄 안다고 그래서 계속 호기가 되면 둘린줄 안다고 쉽게 틀린줄 안 faço 감사합니다.